동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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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태풍 좀 지친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장태풍 대원이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은데요 같이 가야 돼요 대항군 대항군 형님 조심 그치 그치 대항군 조심해야지 오상현 혼자서 2명 제압합니다 사다리 사다리 들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사다리도 무거운데다가 이미 체력은 다 어느 정도 쓴 상태고 힘들 때마다 체역이 붙일 때마다 진짜 그 간발의 차로 내가 질 수도 있는데 후회할 행동하지 말자 이왕으로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진짜 체력 다 나간 것 같아 저 무거운 사다리를 한 손으로 들고 가면 굉장히 힘들죠 하사하사 설치해 설치 여기서 얼만큼 빠르게 여는지가 최영준 팀장이 올라가는데요 707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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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완전 단추가 아니에요?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못했던 게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0,0으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거든요 이거 엄청 빠르다 여기 들어와서 보고 해야죠 항공기 침투 완료 항공기 침투 완료 항공기 침투 완료 자 활성화했습니다 네 꺼졌어! 꺼졌어, 자식 다 꺼졌어 자, 이러면 이제 대한분들도 놀라죠 오시오 오 Kun 오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